조금만 참으세요. 실옥, 영혼을 흔드는 포만감을 가지시면 굉장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살고 있다. 이혜인이 아니라 혜인 스님. 주삐 소리가 딱 딱 딱 난 오늘 그 소리에 풍경되어 인생 갈림길에서 천만 번을 외치는 사람이 저 높은 곳에, 저 높은 곳에 달려도 달려도 멈추지 않는 저 높은 곳은 하나야. 절절히 절절히 외치며 외치며 내가 걸어왔던 길 살고프다. 살고프다.